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기적이 가라지 않는 모습 우리 여보는 슈퍼맨이 분명하다 나도 그래 주미이 잘 잤어? 아이 귀여워 아이씨 아이씨 하핳 왔을때 눈 반짝반짝 참은 이뻐요 너무 깨끗한거 아닌가 웰시 너무 깨끗한거 아닙니까 보자 아이씨 아이씨 깨끗해 아이씨 깨끗해 아이씨 깨끗해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너무 귀여워 야 엄마 머리 안돼 엄마 머리 안돼 엄마 머리 안돼 일부야 놔 놔라 또 봐 대머리 엄마 아빠 머리 잡아 엄마 머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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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 공사 땡큐 아빠 잠 다 깼어요 진짜? 왜 이렇게 오는지 잠이 안 깼니? 공사 땡큐 흐흐흐흐흐흐흐흠 유아야 안아달라고 우는거였어 그럼 당연한걸 뭘 엄마가 안아줬네 이제 안울겠네 와 아빠는 다시 자야겠다 다시 내려놔야겠다 안 돼 안 돼 저기 몇 시간을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 거야 유아야 머리는 누가 이렇게 올려줬어 자연선이야 저 정도 우는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서 누가 이렇게 울어 근데 부모님이 우리 둘은 있어 얘는 이렇게 해야지 자 이제 내 아빠도 어 내 아빠하고 내 아이패드로 더 힙합 노래 좀 틀어줘 이거 어떡해 너 옷이 지금 힙합인데? 한쪽 들어 볼래? 한쪽 들어 볼래? 한쪽 들어 볼래? 나한테 그냥 너 할 것 같아 웃겨 한쪽 들어 볼래? 지금 여기 뒷모습 보면은 여기 휴가에 구속도로 같은 데가 나는 땅콩 동지 같은 거 팔고 막 그런 아줌마 같은 데 여기 앞에다 힙색 차고 이거 뭔지 알지? 이거 천원 이거 이거 오천원 이렇게 막 어이가 없네 그 말 하려고 노래 껐냐? 땅콩이 오천원 땅콩이 이거 쭉쭉이라 왜 consiste 그러니까 말 못 했지? 그래 어색 엄마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촉촉음 울리고 말 걸었어? 미안해 무슨 말이야 하고싶어 유아하게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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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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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가 웃으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아 아아 아아 오 야 목소리 진짜 예쁘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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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빠 입고 나가면 오 차 가지러 가는 동안 말할걸? 더워서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까먹어볼까 응 여기가 왔던 같은데 아 야 내가 툅하게 열렬한 편으로 돼 아니야 아아 진짠다 오빠 놀랬네 하이가 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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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모가 우울하면 나 일할 때 진짜 우울해져, 나도. 막 편도인 것 같으면 나도 막 기분이 막 하는 것 때문에 우울해도 힘내야지. 알았어. 근데 나 노력 많이 하고 있어. 아, 노력 많이 해. 나는 요즘 좀 조칭을 더 많이 하고 있어. 그럼 이제 며칠 동안 조칭을 더 하고 기간 짧은, 우울증 시간은 별로 안 되고 조칭을 좀 줄었어. 그치, 그치? 약간 조-울증. 조-울증. 예전에는 조-울증인데. 저 이모양 이렇게 알겠지? 요즘은 되게 조-울증. 밤에 살짝 더 힘들면 착한 우울증이 오더라, 요즘은.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-울증. 옛날에는 조-울-증. 엄청 예뻐. 조금 더 Betty를 exp стороны, 그렇지. 아 아 미안해 내가 방에 안에까지 들어가기 힘들어서 너한테 쾡스토어 옷을 입혀야 돼 악수 너한테 왓사이드야 너 이제 왓사이드 왓사이드 뭐 더 하죠? 아 나 아파 나 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어 아 진짜 조금씩 짜증나라 그러네 이 정도면 됐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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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지 오빠 말이 어눌한 걸 이제 알았어? 잘 몰라 많이 들었지만 잘 몰랐지 아 그치 이렇게 들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똑바로 얘기할 거야 어 오빠 아나운서 같아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 utilis 그녁은 담아 인데 저녁이 더 오니까 그럴 날 사람들 많이 먹고 그니까 맛있다 정말 맛있다 우와 아 맛있다 여기 많이 올 것 같은데 응. 아 디저트나 따먹고싶을게요 커피? 그래 근데 어머니 빨리 먹으러 왔어요 한잔하요 우리가 집밥 한잔하네 아 문 자던거 같은데? 어 이랬나? 이랬지? 이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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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지? 예스 헤이 시스텔 나 여기 스타벅스 왔는데 뭐 마실래? 알았어 파인애플 뭐가 있다네? 파인애플 땡큐 파인애플 땡큐 너 유튜브 망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을 만나요? 안녕하세요 우선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벤티 엑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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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컴켄? 아니, 파인애플 네, 파인애플 감사합니다 파인애플은 코코넛이라고 잘 맞더라 그렇대? 아 오빠 그거 몰라? 파인애플이 있어? 코코넛아? 내가 좋아했던 거 그래 그거 그래 그거야 그거 거기서 사다 먹지 왜 여기서 먹지 보니 다음 환자는 거 转음에 들어온다고 고생해 고생해 너 전에 Cuando 이쁬 여기 전에? 네 나 나 이거 나 Roger 니가 좀 구입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잊지 내가 두 fledged Queen 네 깜짝이야 ished 고생하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